찜찜 분들도 이기려고 오는 거니까 꼭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최한길 선수이신가요? 최한길 선수 다는 이유로'dку 의뢰 내가 렛 hace 2,000원 정리 sampai pix을 3,000원 들あれ?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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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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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다시! 암박한 거! 아! 아! 3분전! 피아리 파이팅! 예에에에에에에에! 한다! 하영아! Calmer가 $. 하영아! 시 가장 내려! 하영아! 예에에에! 예에에 realiz자! 하영아!! 평가! 하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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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! 1국 2. 1국 2. 3국 3요네시타 1국 3요네시타 1국 3요네시타 하나님 1국 4요네시타 1국 3요네시타 1국 3요네시타 1국 3저의 3라인 제 2경기 3국 3 말씀드리겠습니다. 블루! 대신 블루! 대신 블루! 대신 블루! 7번 판정 3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. 7번 판정! 공성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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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판정 3 위대. 3번 판정 3, 05, 도착ado 3에서 1시간 후 재단의 차라멘... zapuffled어져와 김. 미. 루. 김. 미. 루. 김. 미. 루. –자, 오른판로 더 땡겨야 돼, 그냥. 거짓말 아니야? 저거 다 끊겨! 겨드랑이! 겨드랑이! 가자 가자! 겨드랑이! 자, 겨드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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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! 스마트! 피때문 Performance 패밀 레드 코너 김민우 선수 승리하셨습니다 김윤아 패밀 많이 찌르세요 1, 2, 3 일단 언더 카드에서는 이긴 선수는 너무 깔끔하게 이겨서 특별히 축하하고 연습한 대로 잘해서 너무 행복하고 이긴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판정으로 져서 이게 말이 되는지 근데 격투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나는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경기가 많아서 심판 위원장님한테 살짝 말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두 명 중에 일단 한 명이 이겼습니다 뭐라고? 도망하신 거 아니에요? 도망하라 영진이 있었는데? 아까 영진이 양치, 양치 하더라니까 저기 3, 2, 2, 3 1, 2, 3 2, 3 2, 3 1, 2, 3 양치 2, 3 남은 시간 60초 나이스 잘 맞았어 나이스 잘 맞았어 빨리 돼서 잘했어 올라가자 단발 먼저 지금 해야 돼 머리가 좀 흔들리고 1, 2, 3 1, 2, 3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 네 6경기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 2 1 5 2 1 3 2 몬스톱 2 4 3 4 5 1, 2, 3 기분이 좋지 않지만 지금 이게 격투기니까 상대방도 죽을통, 살똥 연습해서 올라온 사람이고 우리도 죽을통, 살똥 해서 올라간 사람이고 격투기가 좀 서로 때리고 상처 입혀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조금 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니까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동생들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도울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지는 거 보여주는 것도 격투기 선수들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뭐 여기서 할 말이 있다면 많이 와서 구경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יב.com 한글자막 by 한효정